지금까지 저희 보수 세력에서 백범 김구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한 뒤에 소홀했던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나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백범 주석님의 생각대로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의 힘이 문화에서 나온다 이런 것을 미래 세대가 잘 반영해서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진정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다음 대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고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완전한 통합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